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공지하나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를 위한 특별종목 상담방송 하려고 합니다. 자 연일 계속 폭락과 그리고 급반등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전 며칠전에 제가 방송을 종목상담 일대일로 해드렸는데 아마 많이 도움되실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엑스원 전문가 차트하가님 모실수 있으면 모실거구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닥터케이입 혼자서 내일 18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구독자를 위한 특별종목 생방송 상담방송 시작하도록 할테니깐요. 여러분들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기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닥터케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로 남기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종목과 매수시점 그리고 보유단가 말씀해주시고 방송 시작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특별종목 상담방송 내일 2월 10일 오후 3시에 시작할테니깐요. 여러분들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석하십시오. 그럼 내일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about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Yeah política I'm about to care If you have to be כ alltid I'm about to care 한글자막 by 한효정